쨔쨔쨔 쨔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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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청소하기 싫어 코롱 아 코롱 빨리 장난치지 말고 옮기자 우리 이럴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내가 거실로 가구를 옮겨줄게 거실을 한번 꾸며 봐 얘들아 알았어 포비 막 꾸미는 거는 자신있지 루피 거실엔 쇼파가 있어야겠지 뽀로로 루피 쇼파 좀 놔줘 포비 작은 쇼파도 있어 박자는 여기 있어 얘들아 텔레비전은 어디에 놓지? 이렇게 놓으면 안될거 같은데 어 쇼파에 앉아서 티비가 너무 가까우면 눈이 나빠지잖아 그건 아닌거 같아 그럼 텔레비전은 여기 두면 안되겠는데 응 그러면 이따가 다른 데다 놓자 그럼 거실은 우선 이렇게 두고 화장실로 가볼까 화장실에 욕조도 필요하고 좋아 욕조 이렇게 하고 방귀도 나야지 크롱 얘들아 세면대는 여기 있어 좋아 이제 화장실은 완벽해 어 근데 옆에 이거는 뭐냐 크롱 아 여기를 깜빡했구나 어때? 응 완전 좋아 뽀로로 이제 우리 방 꾸밀면 안돼? 안돼 루피 우리 같이 쓸 공간부터 꾸며야돼 그래 루피 조금 기다려 우리 부엌 꾸미고 그 다음 너 방 꾸미자 응 알았어 아 여기가 부엌이었구나 어 근데 저 문은 뭐지? 아 저 문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래 우와 그럼 우리 집은 문이 두 개네 응 맞아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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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피 부엌은 네가 한번 봐줘 응 물론이지 냉장고랑 식탁 응 어 그것도 가져올게 크롱 자 루피 여기 있다 크롱 어 고마워 루피 냉장고도 부엌은 이정도면 됐나? 근데 뭐가 없는거 같다 얘들아 응 그 정도면 된거 같은데 이제 루피 너희방 가자 응 내 방은 어떻게 꾸밀까? 대충해라 크롱 너무 힘들어 패티 이거 너무 예쁘지 분홍색 스탠드야 이것도 있었어 이렇게 우리 옷장 두는거 어때? 완전 딱이지 역시 루피는 나랑 비슷해 루피랑 침대 같이 써도 되지? 응 알았어 아 안된다 크롱 침대 내꺼야 아 내가 그래서 우리 전에 쓰던 침대 챙겨왔으니까 그거 루피랑 패티 써 아 정말 맨날 포비는 양보해 크롱 그래도 내가 루피 방처럼 스탠드도 가져오고 화장대도 가져오고 우리 방에 신나게 노래 들을 수 있게 라디오도 놓자 크롱크롱 역시 뽀로로야 어때 크롱 다시 마음에 들어? 응 고마워 포비 어? 얘들아 우리 옷장도 안 놨다 옷장은 어디에 놓지? 아 우리 방에 옷장이 없는데 근데 우리 방 놓을 자리가 없어 우리 옷장 그럼 1층에 놓을까? 그래 알았어 뽀로로 이거 까먹었잖아 이거 어디에 놔? 아 맞다 그거 어디에 놓지? 그거 루피랑 내 방에 놓자 루피랑 내 방에 자리 있어 그거 놓으면 더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래 맞아 우리 방에 놔줘 어 완벽해 얘들아 중요한 텔레비전을 까먹었다 이거 어디에 놓지? 텔레비전은 거실에 놔야 될 것 같긴 해 이렇게 바꾸자 오 좋은 생각이야 패티 어때 잘 보여 뽀로로?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정리는 끝났고 이제 뭘 하면 돼? 청소해야 돼 청소는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럼? 근데 청소를 안 하면 우리가 그 먼지를 다 마시는 거래 그래 맞아 깨끗이 해야 돼 응 내가 청소도구를 가져올게 같이 가 패티 와 다 이게 뭐다냐 크롱 와 진짜 많다 신기해 이게 다 어디에 써놨어? 어 패티랑 내가 사왔어 우와 청소기도 있네 나 해봐도 돼? 안돼 크롱 청소기 내가 할거야 내가 맡을래 오 소리도 난다 크롱 오 소리도 난다 크롱 신기한데 크롱 오 그럼 청소는 내가 하는 걸로 하지 크롱 아휴 크롱 못 말려 포비 넌 뭐 할거야? 나는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음 난 힘쓰는 거 자신 있어 어 힘쓰는 게 있나? 그건 없는 거 같고 포비 그럼 나랑 바닥 닦을래? 어 그거 좋지 자 그러면 우리 집이 모두 완성됐고 그럼 난 뭐하지? 뽀로로 우리 같이 화장실 청소할까? 왜 화장실? 냄새나잖아 그럼 어떡해 누군가는 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패티 그래 그럼 애디랑 나랑 화장실 청소할게 음 그럼 나는 걸레로 가구들을 닦을게 좋아 그리고 마당 청소도 해야 되니까 마당 청소는 뽀로로가 해줘 응 당연하지 쑥쑥쑥쑥 깨끗이 해야지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? 패티 화장실에 약을 뿌린 다음에 깨끗이 물을 뿌려보자 좋은 생각이야 뭐 hacer까? 오 깨끗해진 것 같은데?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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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좋아 이정도면 완벽해 패티 나 다했어 진짜? 빨리했네 호로록 어디 볼까? 오 깨끗한데 우리 이제 청소 끝 드디어 다했냐 크롱 나 이제 잘래 힘들다 크롱 같이 자 모두들 고생했어 잘자